육군훈련소 호공연무사가 논산안심정사주지 법안스님을 개사로 훈련장병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3,700여 장병들은 13일 참회와 연비의식, 법안스님수계법문으로 불제자의 길을 서원했습니다. BTN불교TV에서 불악강좌 신의 행증을 진행하고 있는 법안스님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복무 중인 장병들의 건강한 군생활을 추건했습니다. 지난해 초코파이 6천 상자와 부처님 말씀 18만 건, 합장주 21만 개 등 약 3억 원가량을 군포교에 후원한 안심정사는 올해 부처님 말씀 24만 건, 초코파이 1만 2천 상자, 합장주 21만 개 등 약 5억여 원의 물품을 후원하고 육군 3사관학교, ROTC 장교, 부사관학교 등에도 후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